SDM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혼자 이렇게 너무 뻘쭘하네요 뒷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맞아요. 오늘 사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이 사이에는 블랙 산타가 있고 화이트 산타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몰라요. 저희는 다 이제 지령을 받았는데 며이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된 소감.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인공은 머리 아프네요. 근데 우주는 똑똑해서 잘 맞힐 것 같아요. 게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소를 꾸며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파티 아닙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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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appy New Year 우주 형 웃어요. 우주 형 웃어요. 오케이. 아 우주 형 웃느라고 예뻐서 항상 이뻐. 협의자 해보자. 합체! 오케이 한번 꾸며볼까? 오늘 우주 형의 베스트 산타가 되겠어. 아니 근데 우주 형 같이 꾸미긴 꾸미셔야 돼요. 그럼 알아. 그럼 꾸면 되죠. 나는 BGM 담당할게. 우리 노래로 최대한 해줘. 야 우리는 그거 불러야지. 해피플래디스 아니 이거 해피플래디스 뭐야? 흰눈 사이로 하이힐 타고 몰라? 하얀 눈이 별들처럼 내리면 와 오랜만이다. 추억들이 흰눈처럼 내리면 야 왜 이렇게 우주를 괴롭혀? 야 우주 형 왜 가? 가지마. 블랙 3명인가요? 여기 봐봐.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탕은 지체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다 알아. 메리 크리스마스. 야 그만? 아니 쌍타곤. 이 연기 뭐야? 마지막. 여기. 얘들아 좀 꾸며놔. 좀 꾸며놔. 좀 꾸며놔.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나는 그 추억이 있어. 네.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와 진짜 재밌었겠다. 그렇지. 재밌었어. 야 우리 처음 공개된 게 크리스마스 아니었어? 맞아. 우리 공개된 지 오늘로써 7년이야. 와. 나 그때 기억나. 우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아 빨리 켜며. 편지 봉투. 알여? 그러니까. 뭐야? SVT야. 명호는 왜 이런 거 걸려가지고 우리 힘들어하고 있어. 아니야. 착한 지정인 거야 나쁜 지정인 거야? 아직도 감이 안 돼. 아니 아직 내가 오 괜찮은데. 하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다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나는 탈밍이 갖고 있어. 갑자기 얼굴에다 이거 뿌려. 야 우리 내년에 있어. 미니깅인데? 이런 게 왜 여기 전화해. 야 우지가 쥐고 오니까 가운데 앉혀놓자. 아니야 우지는 부담스러워 하지마. 하지마세요. 저기 뭐 경호원이야 뭐야. 나 오랜만에 민기 형이 부르는 엄마 듣고 싶어. 진짜 진지하게. 어떠세요? 저 언니가 모르고 아는 사람 같다. Connect. 감독님. Cont office 신imento 맞자. 패배업. 하고 그냥 신빈갑으로 만들어줘. 그리지깐, 구겻reet자. icar他们 같읏장 ち게irmiuna. 정신онь fertig. 어떠 scratch mejor? 왜 이렇게 구퀄리티냐 내가 부르는 건 그 그냥 아무 데나 명 못 뺏어 아 힘들다 저거 왜 이렇게 힘드니 저희가 이거 착한 지렁인 거야? 내 주위를 지켜야 되는 착한 지렁인 거야? 아니면 나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 나쁜 지렁인 거야? 그건 이제 모르지 즐거운 거니까 좋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무전이 생각보다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 맞아 맞아 이것도 그냥 지렁이 아닌데 그냥 뭐냐 반대로 얘가 블랙인데 화이트인 것처럼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걸 컨셉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얘는 걸린 거 같아 일단은 우리 뒤에 이게 완성이 됐거든 왁사발 쳐줘 네 너무 예쁜데 근데? 오우 야 actresses. 20분이야? 20분이야? 노래 끝말잇기 한 번 하자 진사랑 공개하기 진사랑 공개하기 진짜 공개하거나 그럼 심판을 우주하게 줄래? 게임 심판을? 쉽게 갈게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 반짝반짝 눈이 부셔 슈퍼 샤이닝 다이몬스 인정 쟤야 쟤 쟤 제발 더 한 번 더 다 볼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거야 어디까지 한 번이라도 도는 도레미에 도레멜 미 미쳤어 내가 미쳤어 오 오 오 아니 그냥 싫어 너가 싫어 너 다 안 와 이게 뭔데? 띠뿌 띠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끝인가요? 나 지금 우리 노래 타이틀곡이 제목이 어쩌는데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조슈아 이 의자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조슈아 당신은 벌려 우지 씨 질문해 주세요 조슈아 씨는 지령이 뭐예요? 3, 2, 1 우지 간지럽히고 아 이게 간지럽혔을 때 웃어서 화이트인지 원래 블랙이지 간지럽히고 한 번 더 가볼까? 해볼게요 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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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만들었어 김민기 한 번 김민기 솔로 물고 싶지 않나 물고 싶지 않나 아닙니다 물고 싶지 않다고? 물이야 나를 시키는 건 물이야 이어가야지 물이야 물이야 3 2 1 탈락 물 나 지금 너 땜에 부린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 맞아 나 쥐쥐쥐쥐쥐쥐 간 간 간 간 간지러워요 노래 김민규 김민규가 부릅니다 간지러워요 아 간질 간질 두근 두근 이 기쁜 분 분 분 분 분명히 나가봐래 어 뭐라 뭐라 네가 없다고 무슨 노래야? 시작이 뭐야 시작이 뭐야 정국을 얘기했어 뭐야 무슨 노래 이 노래를 몰라? 시작이 뭐였냐고 시작이 분부터 시작해봐 분명히 내가 말해 분명히 내가 말이 있어 노래가 분명히 내가 말이 있어 노래가 분명히 내가 말이 있어 노래가 윤석열이 운가 거짓말이야? 윤석열이 운가 거짓말이야? 분명 넌 없어 분노래 분노했어 분명히 내가 말해 네가 말아줘 다 말아줘 다 좀 말아줘 다가 말아줘 다 말아줘 다 말아줘 다 말아줘 중복이고 없는 가사를 불렀어요 다 말아줘 뭐 darling 이렇게 해도 돼 다일 근데 힌트 한 번은 안되고 오 해 해 로스 데이 선배님은 달링 다른 답변이 나와야 돼요. 형, 지령이 뭐야? 3, 2, 1 우리 뽀뽀하기 형 거짓말 같으니까 정기 충격하면 돼. 알겠습니다. 정기 충격 시작! 지령이 뭐라고? 우리 다같이 방을 막읍시다! 가자! 자, 여러분! 저희도 크리스마스 땐 맛있는 음식이 빠졌어요. 아, 빠진 수 없어서 어떤 그런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왔고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건배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먹으면 좋겠네. 자, 여러분이 메모를 외쳐주셨어요. 자, 다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 행복하다. 아, 여러분 이 음식들이 사전에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드린 거예요. 국가사들인가요? 백가사들인가요?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겐 미션이 있다는 거. 그렇죠. 저에게 그 지령! 너무 잘해. 절대 잊지 마시고. 지령이 첫 번째라는 거. 이게 무슨 주먹밥이야? 아, 이게 무슨 주먹밥이야? 우지가 추측하기 전에 일단 미션을 수행 못한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어. 미션을 수행 못한 사람들은 상품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션이 필요해! 우지 형이 만약 상품을 맞히면 야, 디나! 우지 불편하게 해. 야, 디나 우지 불편하게 해. 많이 먹어. 너무 불편해. 야, 우지 그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어느 정도 따뜻해? 핫백보다 조금 더 따뜻해. 아, 핫백보다 조금 더 따뜻해. 아, 핫백보다 조금 더 따뜻해. 형 마음보다 계속 따뜻해. 아, 그래? 인정해? 네. 우지야, 간장소스 줄까? 까봐. 까봐. 내가 이거 까서 줄게? 우지야, 이것도 먹어.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우지야, 이거 먹어. 그렇게 우지와는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야, 명호야 너 왜? 왜 그래? 명호야 너 왜 우지 옆에 있냐? 나 계속 나 지켜줘. 아, 그래? 디노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나 너무 불편해, 진짜. 화내, 이제. 한마디만 해주면 돼. 우지 형 피클 못 먹지, 피클 해. 아니, 아니야, 우지 간단소에 먹어야 돼. 간단소에 먹어야 돼. 도망간 거 아니야? 우지야. 우지가 주인공에 아니라 백업필을 받고 있는데, 단체로. 어릴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있는 사람 없어? 아, 내가 있어. 이거 네 자리. 뭔데? 내가 9살인가? 11살인가? 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한국도 봤는데, 그때가 딱!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창문 그 집 앞이 다 하얀 거야. 우지야 깍속 트럭이었어. 아, 여기 줘. 아참참. 여기 줘. 여기 줘. 아, 현이. 여기 줘. 후시 마음 봐라. 후시 마음 봐라. 먹어. 먹어 줘. 오히려 너 짜증나게 하면서 블랙? 얘 블랙이야. 아, 블랙이야? 얘 블랙이야. 나는 블랙이야. 얜 화이트고, 얜 블랙이야. 얘가 나한테, 나 뭐 온 거 같아? 이래서 내가, 어, 블랙?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나 뭐 같아? 나 뭐 같아? 너? 승관이는 화이트인 거 같고, 월우는 블랙인 거 같고. 우지야, 나는? 형은.. 형은 블랙. 형은? 블랙. 내가 질문 알려줄까? 먼저. 나 할 거야, 지령은 형한테. 좋네? 뭔지 몰랐지? 지령을 못한 사람을 들어볼래? 그래. 뭐라고? 지령 못한 사람. 응, 그걸 재미있겠다. 나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민규는 내 뒤에 있었구나. 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 미션 한 사람. 호시 형. 진짜? 호시 뭐했어? 호시 형 대박이다. 호시는 지령이 뭐 자기 정체를 밝히기가 지령이었어? 까먹을 수 없잖아. 나 지령은 아니었는데 내가 뭐 화이트했는지. 나 이거 좀 걷어. 괜찮아. 어, 이거 뭐야? 아, 깃속만 하는 거였구나. 어때? 근데 깃속만. 아, 이거는 블랙이다, 그럼. 블랙이고. 그러면 우리 그거 한 번 갑시다. 지금 우지가 말한 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 몇 퍼센트 맞는지. 좋아 좋아. 재밌다. 블랙만 생각해도 일단은 화이트가 나오는 거네. 원우, 버논, 호시, 정안, 민규. 까지는 일단 블랙. 두 명 맞혔어. 두 명 맞혔다고요?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해. 블랙, 층에 두 명 맞혔다고? 지령이 구분이 안 가. 얘는 나한테 방해를 하러 오는 건지. 날 지키는 건지. 맞아, 그게 헷갈려. 진짜 어렵다. 우지야,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형을 지키는 크리스마스 상대야. 아, 그럼. 야, 너 루돌프거든? 난 루돌프야. 우지야, 좀 먹어. 기간이 있어. 빨리 가운데마다 먹어보자. 야, 이게 주변 상황을 너무 보느라 먹는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너네들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조금, 지금. 사랑해.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블랙인 거야, 화이트인 거야. 무슨 지령인 거야. 그러니까 형의 성격에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피디님 작가님들을 생각을 해봐. 아, 그렇게 치면 버논이 화이트겠다. 어, 그걸 좀 해봐도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화이트. 그렇게 치면 버논이 화이트. 그렇게 따지면 디에잇도 화이트지. 아니. 나는. 아니지.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지 형. 우지 형. 내가 형한테 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야, 너는 실패다. 실패해. 난 그냥 먹어야겠다. 넌 망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우리가 그 산타가 돼가지고 말이야. 작은 사람한테만 선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선물 한 번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 나도 선물 사줘. 예인 녀석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몇 세리들 선물을 갖는 거야? 잘라, 잘라. 아무튼. 지금 우지 형도 엄청 유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지령들을 다 했죠. 맞아요. 이제 이 지령을 보고 우지가. 착한 산타? 화이트 산타. 화이트 산타, 블랙 산타. 야, 이 자식아. 너 뭐 했어, 오늘? 맞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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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령 못하는 사람? 오! 아,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은 이제. 못했어요? 야, 도시 아까 쉬운데 왜 못했냐? 내가 왔어. 왔잖아요. 이제, 이제는 끝난 거죠? 아, 아쉽네.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이게 아직 도시와도 블랙 산타인지 화이트 산타인지 모르는 거구나. 나는 저 형이 뭘 하는지 몰라. 오케이. 이제 우지 형이 블랙, 화이트를 맞추면 된대.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확률 게임이야, 확률 게임. 승관이, 버논이, 명호, 쭈이, 도겸이가 화이트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섯 명이 블랙. 블랙. 오케이. 와, 어렵다. 나는 사실 지금 다른 멤버들이 뭔지 모르거든. 맞출 거 같아. 아, 무지가 5개 하잖아. 아, 무지가 5개 하잖아. 이게, 정말 이게. 아, 10개 반 가져가시네. 일단 블랙 3명만 골라볼게요. 원우. 허논. 디노. 일단 3명. 그렇게 정할게요. 블랙 2점, 화이트 2점. 우지 형. 블랙은 더 없나요, 그러면? 일단. 일단은. 화이트로 승관명호. 2명. 명호 늦게 떨어져. 아, 불안하다. 민규는 화이트. 우지 형은 이런 거에 그게 있어. 자, 민규 화이트 확정. 화이트. 민규는 항상 나를 헷갈리게. 민규는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한다고 해. 어떻게 연애, 연애에서. 아직 방영되지 않나요? 아직 방영되지 않나요? 원우는 다 헷갈리게 해. 원우는 다 헷갈리게 해. 나 헷갈리게 해. 넌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해. 넌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해. 넌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해. 아, 로마틱해. 로마틱해. 난 형 헷갈리게 한 적 없어. 아, 역시 나의 모델. 로마틱해. 이제 골라주세요. 나는 아이템이 높지 않을까? 나는 아이템이 높지 않을까? 블랙. 느낌이. 아이템이 나오네. 쭈니. 화이트. I love you. 나 부를 것 같아. 나 부를 것 같아. 도겸 블랙. 도겸 블랙?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은 화이트인 거잖아. 그럴까요? 알았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 정도만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자, 춘사가 일어나면 되지. 자, 한 번 얹어볼까요? 와, 깨 봤는데? 많이 맞혔어 형? 6개 맞혔어. 나 형 헷갈리게 한 적 없어. 나도, 나 그래도. 야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야. 여기가 화이트. 화이트. 니가 왜 화이트 있어? 얘는 진짜 아니다. 지령을 이제 도겸이 부터 말해보고 유지로 이행시에서 웃겨라 했어. 오케이. 우지 형. 어? 난 형의 지! 지! 지령이. 웃겼다, 웃겼다, 웃겨왔다. 웃겼다, 웃겼다, 웃겨왔다. 아, 성공했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우지의 얘기에 세 번 빵 터지는 거. 아. 리액션을 크게 알아. 이게 아니었네. 나 뭐 얘기 안 한 거 같은데? 어떤 얘기든 다 빵 터졌어. 미칭을 해도. 우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야, 진짜 대박이야. 착한 지령인 거야? 내 주위를 지켜야 되는 착한 지령인 거야? 갑자기 착한 짓을 계속. 나 뭐 같아? 나 뭐 같아? 좀 있네? 뭐 그런지 몰랐지? 카메라가 증명해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는 우지 형은 백하고 5초. 우지 형이 통했어, 나이스. 자, 슈아야 할 수 있겠어? 원래 NMC 장인이라. 근데 디게이서는 나는 이게 거슬리는 거 아예 플랭. 너 항상 나의 플랭. 나 형 안고 있겠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너 화이트 같다. 나는 우지의 칭찬 세 번 이상하기. 몇 번은 맨날 해가지고. 어, 맞아. 우지 형 근데 너 멋있는데? 위 우지 여 메리 크리스마스. 우지는 똑똑해가지고 잘 맞출 거야. 대단해. 항상 이뻐. 표정자입니다. 난 영어의 구체적인 그게 너무 궁금해.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나는 오지 형 2m 요치하기. 와, 진짜 힘들어.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1. 2. 2. 2. 3. 2. 명호가 너무 재밌어. 명호가. 저 지령이 명호가 걸려서 힘들어.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계속 2m 안에 있어야 하니까. 진짜 힘들다, 지령. 아예 못했잖아. 나 한 번 했어. 잔소리하기였는데. 잔소리를 어떻게 세 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할 게 없었어. 내가 보기에는 슈아 형은 오늘 블랙 산타가 아니야. 그냥 아바타였어. 나한테 고민해. 여기 밥 먹는데. 마지막에 끝나게 지켜야 나한테. 지령. 내 지령이. 우리 좀 먹어. 계란이수. 왜왜왜왜왜. 좀 먹어볼 때야. 우리 거의 아바타였어. 진짜. 나 우리 손에 있는 목은 세 번 뺏기. 아까 가볼. 나께서 뺐어. 나는. 잠시럽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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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간지럽힌 거야? 어. 이거를 간지럽힌. 무조건 블랙일텐데 해가지고. 사랑해. 하면서 간지럽힌 거지. 오케이. 누구야. 저리가 라는 소리 듣기인데. 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왔어 라고 하면은. 아 근데. 도와주고 싶지 않지. 그 전에도. 가까이 가고 막 이랬는데. 나도 저리 가라는 말을 안 들었어. 널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좀. 의외로 감동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감동을. 자 승가님 미션. 승가님. 나는. 나는 너는 화이트 같아. 라는 말 듣기. 그냥 화이트구나. 화이트 행동을 많이 했어? 근데 뭐. 우지하고. 넌 화이트인 것 같고. 계속 화이트인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억지로 중간에 계속. 하트 많이 날렸어. 막 이러면서. 잠깐만. 내가 호시 지령을 알거든? 야 호시 지령이 진짜 웃겨. 뭔데 뭔데. 나는 블랙 산타라고. 우지 귓가에 대고. 에이에스 인간으로 말하기. 호시는 뭐예요? 저는 블랙 산타예요. 난 블랙 산타야.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얘기하기. 뭐 이런 거 같아서. 그냥 블랙 산타 고정하고 시작했다고요. 하여튼 나 같은 것만 뽑았지? 우지 형이. 우지 형이 뭔 말처럼 몇 명이야 참 지금. 흔들어봐. 둘. 둘. 못 맞춘 사람? 한 여섯 명 정도 있을걸? 못 맞춘 사람? 못 맞춘 사람? 근데 여기서. 미션을 수행 못하는 슈아 형은 손을 내려야돼. 손을 내리고. 일단 우지부터 그러면은. 여섯 개 맞네. 얘들아. 여섯 개 맞네. 여섯 개. 흔들어보기 되나요? 저 큰 거. 사장님. 저 돌품데요. 손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들어 드릴게요. 제가 화이트여서요. 무심 있는 건 아니고요. 참. 너무 무거워 보인다. 이거 돌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오늘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오늘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지야 딱지 딱지. 넷. 넷. 다 사이즈를 포기 못하시네. 종이가 아이패드라고 써있을 수 있어. 이제 딱지. 여섯 개잖아. 딱지 뭐가 있을 거 같아. 일리가 있어. 딱지 뭐 있어. 이제 나머지 성공하신. 종들이 하나씩 와도 가져가야 되는데. 나 진짜 모르겠어. 가져가는 거 말고. 도겸이 먼저 성공했으니까. 아무도 가져가는 길을 가는 것. 그래. 그것이 너의 길이야. 형이. 대면 가져가는 거야 도겸아. 대면 손을.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와. 와.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와. 야. 나. 이거 아이패드 있어. 안에. 느낌 있어. 있어. 느낌 나. 저 안에 절대 없다. 아 진짜. 진짜 너무 없어. 일단 명호는 너무. 명호는 네가 가져가고 싶으면 못 몰라. 우지 형이. 막힘없이 주는 우지. 진짜 다 좋아. 우지야 넌 하나. 너 없어? 난 괜찮아. 자 오늘. 얘들아. 난 뜯을게. 오케이. 처음에 기대된다. 도겸이는 잠 잘 올 거야 앞으로. 저게 아이패드면 진짜. 저건 죽뿌인이지 않아? 진짜 아이패드면 진짜 반전 드라마 진짜. 이거는 들고 가기도 힘들겠다. 죽뿌인이 뭐야? 니네가 아니야? 와. 우와. 아이패드 아이패드. 우와. 아이패드. 뽁뽁이였어. 야 너 그거 진짜 심심하다 알겠다. 심심할 때 이거 방에서. 아니 그냥 방해 형 이거. 냉기 냉기. 감사합니다. 겨울이 형. 원우 형. 야 사치 원우한테 갔어 결국? 딱지를 내가 한번 그냥 가져가. 딱지 진짜. 나 딱지 바쁘자 나랑. 내가 맞힌 사람 조셔야지. 와. 딱지. 야 나랑 딱지를 바꿀 사람. 두 개를 넣어. 두 개를 내가 바꿀 사람. 두 개를 내가 바꿀 사람. 아이패드 바꿀 사람. 이거 두 개를 아이패드 아니네. 아이패드 바꿀 사람. 아이패드 바꿀 사람. 걱정은 이거 두 개를 아이패드 아니네. 이게 궁금해. 야. 도겸 씨. 우와. 진짜 기대됐나. 기대됐나. 바꾸지. 뭐야. 바꾸지. 뭐 줄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거 아닙니까. 목걸이. 오. 뭐야. 어? 머그컵인가? 딱? 방구지. 마스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나는 정현이 형이 지금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어. 이거를. 280까지 게임기. 와. 마지막. 이거 뭐야. 280까지 게임기. 야 이거 오래오래 쓰려면 방구지 넣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가능성. 근데 가장 큰 가능성. 전자 전자 게임이야. 명호. 명호 지금 기분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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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와 대박. 저는 여기에서 수보험권을. 수보험권을. 수보험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받아가진 못하겠죠. 정말? 제 거랑 교환. 형 근데 이거 소원 거 하나는 너무 아까. 그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 오케이 끝. 소원 끝. 어떻게. 어 내가 그때 깜짝이야. 너무 잘 차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부터 세븐틴. 고잉 세븐틴의 전쟁이다. 소원 전쟁. 이러고도 네가 화이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개. 네 개. 네 개. 오케이 네 개. 네 개. 고카니까 네 개. 명호. 명호. 야 뭐. 아 좋아. 아 좋아. 아니 괜찮아. 이게 나 나중에 복숭이 만들어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 어쨌든. 손과 네 개로 오는 아이패드를 구하겠습니다. 주인이. 여기선 주인 없는 선물들 두 개. 뭐야? 뭐예요? 명함? 혹시 명함. 번호예요? 피디님 번호? 피디님 번호. 그래도 혼난다. 그래도 좋다 이거. 여기서 번호 한번 엮어주세요. 네 010. 명호. 조슈. 네. 정말 기대되네요. 수왕 은근히 기대하는 중. 아니 기대하지 마. 나는 얘네들 무기가. 아니 힘든 지렁을. 와우. 와우. 슬랩봐 두 개가 아니고. 아. 야 저거 하다! 지금 기분을 행동으로 해주세요! 조슈아 이래요. 조슈아 이래요. 아 근데 내꺼 약간 기대도 안 된다. 너무 가벼워. 무기라는 소리가 갑자기...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제일 특이하다 이거 뭐야? 마우스피스래요,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래요. 이게 너무... 와야 멋있다. 와아, 멋있다. 와, 좋아, 좋아.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좋다.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좋다. 아, 씨. 내리 스케줄 좀 저거 하고 오겠네. 오케이. 그 다음 승관이 형. 아, 이거 야. 야, 이거 뭐야? 수지동 대한민국 아세요? 수지동 대한민국 아세요? 이거 언제 초코야? 이거 mp3 옛날에 진짜 저거 저거 빨간불 들어오고 초입불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아무튼 승관아 그거 새 거래 새 거 어떻게 구했어? 새 거래? 어이구야 어이구야 파는구나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마지막 진짜로 진짜로 심필사인 cd 심필사인 cd 야 고호씨야 그 멘트 네가 적자 내가 어 말하는데 그래 그래 오늘도 편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오늘도 편화로운 세봉이의 반 반 예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니까 각자 좀 잘 보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허벅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청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네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정한이 형이 아 내가 형이 세븐님 해줘 지금까지 세븐틴이었고요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짊어지시기 굶어지시기 마시길 바라고요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요 여기 아이패드를 사실 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바로 바로 뭘 간 세븐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세븐틴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